마지막 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6팀 중에 마지막으로 나온다면 실력을 대충 아시겠죠? 네! 항상 어디 가도 마지막으로 하시는 만큼 실력이 출중하신 우리 팀입니다. 블루스카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스카이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루스카 입니다. 박수가 혈액순환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박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저희가 드려드린 첫 곡은 이 공항하도 한참 업무가 되기 때문에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첫 곡으로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되나옵니다.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했었지 사랑과 평화에 한동안 뜸 Unterstüt 혹시 아무리 변화했어 너도 답답했었지 아 널 부서했었지 아무도 잘 흘려야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 적절 없이 환풍을 바르게 해 적절 없이 환풍을 바르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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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지 화풀이로 달리다가 헷갈리 저세지 화풀이로 달리다가 헷갈리 감사합니다